여자 생겼어?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? 유신아 우리 이제 그만해 일주일만 그럼 나한테 딱 일주일만 시간을 줘 야 우리가 몇 년을 만났는데 나한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수 있잖아 그래 미안 나 오늘은 먼저 갈게 너 왜? 아니 그냥 뭐해?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거든? 내가 이따 할게 너가 먼저 끊어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끊자 그래 알았어 하나 둘 셋 뭐야? 왜 안 끊어? 너도 안 끊었잖아 이따 또 볼 거면서 너 창훈이 알지? 어 걔가 이따가 잠시 둘이 보재 단 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 먼저 일어날게 어? 야 야 야 창훈? 남자 이름 같은데? 그야 남자니까 뭐? 아니 뭐 지금 남자애랑 단 둘이 만나겠다고? 응 남자친구가 이렇게 새파랗게 눈뜨고 있는데? 야 걔 그냥 친구야 친구 저스트 프랭 남사친 몰라? 아이고 그러세요? 남사친 남사친 하다가 남친 되는 거 드라마에서 못 봤어? 그건 드라마고 야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우리 부모님도 안다니까? 뭐? 어? 아 추워 기다리고 있었어? 늦게 끝났네? 아휴 연락을 좀 하지 안 받길래 배터리 나갔었어 아 근데 나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어떡하지? 그래? 그럼 얼른 가 늦겠다 갈게 이따 우리 집 비는데 근데? 같이 갈래? 미안한데 나 그냥 갈게 나 그냥 갈게 넌 헤어지자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오늘은 너가 먼저 가줄래? 잘 지내 사실 알고 있었다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녀만 우리에게도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